자동차 운전자 전국의 자동차 운전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긴급제동 선발대회가 열리고 있는 경북 김천에 위치한 네오테크입니다 저희는 오늘 자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이 경기 어떤 경기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번 경기는 네오테크 브레이크를 장착한 차량들이 위급시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제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죠 도로 위에 차가 아주 많습니다 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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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디 아 이걸 멈춰냅니다 옆차선에 차가 많아서 옆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행히 아주 짧은 제동거리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 차는 놀랍게도 카니발이라고 합니다 카니발에 네오테크 6P 브레이크를 장착해서 아주 짧은 제동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아 놀랍습니다 정말 아 네 그렇습니다 이 육중한 차를 네오테크 6P 브레이크가 아주 빠르고 정확한 위치에 제동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오테크 브레이크가 장착된 차량을 기준으로 위급 상황을 모면한 장면의 블랙박스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가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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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